꽃이 피기 위해서는 김소혁 꽃이 그냥 스스로 피어날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볼과 나비가 있으듯이 꽃의 향기가 저절로 멀리까지 허지는 것은 아닙니다. 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볼과 나비가 있으듯이 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으듯이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길을 내어주고 눈물로 길을 닦아준 귀한 분들 운동입니다. 내가 달라서 내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바른 위로 인도해 주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은총이 쓴 까닭입니다. 그분의 섭리와 은총이 쓴 까닭입니다.